네 반갑습니다. 기린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오늘 주제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인데요.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계산법을 보면 공시가격이 첫 번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주죠. 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사상 최대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작년에 95%에서 올해는 80%가 적용이 되는데 어? 그러면 아니죠. 아니죠. 작년이 60%였죠. 60%에서 85%로 올라가게 되는데 확증된 건 아니고요.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해요. 왜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마 엔비정부 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마 도입이 됐는데 약간 부담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프링 역할을 좀 해주는 건데 그냥 적용하게 되면 세 부담이 크니까 곱하기 80% 정도 해가지고 과세표준의 80% 정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올렸죠.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85, 90, 95, 100%까지 올렸다가 작년에는 이걸 왜 내려줬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국회 통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시가격을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율을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최대로 낮춰서 60%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준 거고요. 올해는 공시가격 세율 전체적으로 공제 금액 다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다시 원래대로 80%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종부세 세 부담은 작년 절반 정도 절반에서 70에서 50%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지고 간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집 살 때 취득세 내고요. 집 팔 때 양도세도 내고 또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종부세는 국세잖아요. 우리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나 고양시나 남양주시가 가지고 가는 거고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긴 하지만 약간 지방세 성격도 좀 있어요. 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여서 지자체로 많이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아. 이게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관계가 얽혀 있고 사실 제가 정부라도 들어오는 돈인데 이걸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폐지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약간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조세 제도의 문제가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고요. 재산세, 종부세를 보유세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거래세가 좀 높았죠. 취득세가 높고 양도세가 높은 대신에 보유세가 낮은 나라였는데 외국에는 보유세가 높은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종부세라고 해서 보유세를 올린단 말이에요.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면 사실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둘 다 올려버렸죠. 재산세, 보유세를 다 올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출구가 막히게 되고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까 사실은 집값이 2019년,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는 배경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왜? 집값이 물론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종부세는 부담스러운데 양도세가 중과세 적용되면 최대 75% 지방세까지 82.5% 적용이 되니까 감히 팔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잖아요. 많이 폭락했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폭등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으면 좋겠다. 보유세를 내리면 거래세는 살짝 올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가든지 보유세냐 거래세냐를 정부가 선택을 해서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둘 다 올려버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둘 다 내려버리니까 항상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밸런스 조절을 좀 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이런 기회에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